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지금 안 일어나면 지각한다 지금 일어나면 지각한다 지금 몇 시? 지금 몇 시? 왜 더 일찍 안 깨어졌어? 왜 더 빨리 일어나면 지각한다 벌써 끝났어요? 뭐終わりました까? 네, 간단한 일이었어요 네, 간단한 일이었어요 정말이에요? 本当ですか? 진지하게 해주세요 진지하게 해주세요 진지하게 해주세요 이쁘게 해주세요 이쁘게 해주세요 일일이 따지지 마 이쁘게 해주세요 이쁘게 해주세요 내일은 피아노 교실에 가는 날이 아니다 내일은 피아노 교실에 가는 날이 아니다 그녀는 나에게 윙크할 일은 없다 彼女가私に 윙크할 일은 없다 彼女가私に 윙크할 일은 없었다 재미있는 책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面白い本ですね.タイトルは何ですか? 일본어의 윙크할 일은 없었다 일본어의 윙크할 일은 없었다 일본어와 한국어의 윙크할 일은 없었다 한국어의 윙크할 일은 없었다 일본어의 윙크할 일은 없었다